닭디가 삼재 드는 삼재잖아, 오래 묵는 삼재고 닭디가 삼재 들면서부터 많아, 힘들어 그것도 나이대로 틀리지만 하반기는 힘들어도 중반기는 조금 나아 뭐 하든 사람은 돈으로 손해보고 그런데 그냥 꾸준히만 끌고 나가면 괜찮겠어 스물여덟 닭디는 올해 힘들어요 외국 타국에 가지 말래요 마흔살 닭디도 내년에는 복도기도 와서 괜찮아, 마흔살도 올만 좀 넘어가면 괜찮겠어 52살, 마늘하고 이별수 다 쪄, 직장도 그렇죠 기원삼재 그건, 기원삼재 짜증나는 일만 있죠 일은 힘들지, 돈은 안 되지 그래도 그냥 직장 다니는 사람은 한 군데 꾸준히 백혀 있어야 돼 닭디가 내년 나가는 삼재, 나가는 삼재 좀 치는 사람은 치워 근데 올해는 묶는 삼재는 조금 나아 나갈 때 삼재 내년에 나가잖아 나갈 때 나가는 삼재 잘 풀어내면 괜찮아 나 올해 부고 원 없이 사봤네 왜요? 삼재뿐이라고 작년하고 듣는 삼재하고 3년은 풀어야 돼 삼재는 그래야 괜찮아 너가 언니가 물어볼 거 있대 물어보래 나한테 물어볼 거 있대 물어볼 거? 좀 올해 괜찮을까요? 하반기 좀 괜찮을까요? 힘들게 넘었는데 괜찮아 이 길 탔어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마음이 그렇대 그냥 돈도 안 들고 어디가 설거지를 할까 뭘 할까 그러는데 설거지하는 것보다 낫지 않아? 나한테 주어진 사람이 별로 없는데 언니가 말하는 게 이뻐서 많이 도와줄 거야 그랬다 감사합니다 말하는 게 이쁘대 아들이야 큰 아들이야? 딸? 저요? 애기 딸? 딸? 하나? 네 하나 이번에 수능 보는 19세 그럼 수능 뭐요? 수능 보신대요? 수능 본데? 자존심 상해서 봐야 돼 굉장히 자존심 상해 19살 언니 볼까? 붙을까? 그까짓 더 붙어 그런 거야 고집이 워낙 세서 보지 말래도 볼 거예요 아빠야는 이쁘지가 않대 어머 내 아빠야는 엄마가 아빠 이쁘지 않대 할머니도 비기 싫대 할머니 왜 이래 얘가 시어머니? 아우 제가 엄청 싫어해 저랑 완전 X이에요 그러니까 얘 오늘 왜 이러지 그러니까 할머니도 비기 싫고 아빠야도 안 이쁘다잖아 그냥 언니하고 엄마하고 둘이 살아래 있거나 말거나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냥 저의 좀 사주랑 신랑하고의 궁합 같은 거 그게 너무 궁금해요 애기 있어요? 네 네 한 명 있어요 딸? 아들이요 아들? 딸낳어야 돼 이 집에서 딸에게 말했는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빠하고 엄마하고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 네 나쁘지 않아요? 응 나 아빠가 좀 비유 맞추기 힘들지 않아요? 좀 그런 거 같아요 예 예민해요 예민해 뭐 예사로 그냥 넘어가지 않고 꼼꼼히 짓고 넘어가는 성격이야 엄마 성격이 참고 살려니까 힘들어 죽겠네 네 좀 속아내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지 이해하고 살아야지 아 그렇다고 실외통에 갖다 버릴 수도 없잖아 그렇죠 그럼 살아야지 부부 궁합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 아 근데 왜 그러냐면 엄마가 올해 삼재 묶는 삼재잖아 삼재 알아요? 네 아 들어봤어요 삼재 묶는 삼재야 네 그래서 몸조심을 많이 해야 되고 신랑하고 싸울 일이 있어도 좀 내가 자제를 좀 하고 속을 썩어도 좀 썩고 살아 그러면 괜찮아 제가 다 참아야 되는 거죠 응 신랑은 슬슬 비후 맞추면 잘하겠는데 더럽고 치세해도 잘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해주면 괜찮아 직장 다녀요 아빠가? 네 직장 다니고 있어요 작년에 진급 안 했어요? 진급은 못했고 직장을 옮겼어요 거기서 누가 스카웃해 간 거 아니야?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먼저 있던 직장도 괜찮은데 왜 갔지? 좀 직장도 멀고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당신이 일복이 많은 사람인데 뭐 어떡해 그냥 있었으면 거기 있었으면 진급 됐겠네 아 그러게요 좀 아깝긴 했어요 어 금전원 같은 건 어떤가요? 금전원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안 해도 되고 부모 형제 있다고 해도 부모의 덕이 없어요 엄마 집에서 놀아요? 제가요? 뭐 좀 그랬어요 뭐 아무것도 안 해요? 저 이제 애기 낳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아직은 일을 못하고 있어요 응 아 제가 움직여야 돼요? 응 지금 애기가 어리잖아 내가 지금 4살 응 그러니까 움직여야 돼 놀고 먹을 8차는 못돼 아 정말요? 응 그래야 돈 벌어 돈은 신랑보다 자기가 타고났네 만화님이 아 응 그러니까 애기 키워놓고 돈 열심히 벌어요 응 그러면은 혹시 뭐 제가 뭐 이런 종류의 일을 하면은 응 잡곡했다 그런 거 할 수 있을까요? 응 하고자 했던 일이 있잖아 이제 사실은 원래 제가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너무 제가 응 너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갖고 응 다시 하고 싶지 않아서 응 아직 근데 애기가 좀 더 커야 되니까 네 응 긍정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래요 아유 애기 소리나는 거 봐 알겠습니다 응 저 그리고 저 애기도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? 어 애기? 4살? 네 천방지 죽이네 맞아요 엄청 개구쟁이에요 어 어디 데리고 나가도 손 꼭 잡고 당기고 아 응 조심해요 올여름에 물에 가지 마라 애기 데리고 아 물에 가면 안 돼요? 어 물에 가지 말고 애기 데리고 가지 말라 아 저 혹시 그러면 애기도 저랑 같이 뭐 바뀐 데 뭐 삼재 그런 거 있나요? 삼재지 아기도 삼재잖아 아 맞구나 어 엄마도 삼재고 둘 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? 네 네 그리고 원래가 네 애기 엄마 승이 뭔지 몰라도 원래가 친정 집안의 우떼에서부터 네 이런 공을 많이 들이던 집안이야 아 네네 그래서 친정이가 자손이 준 기회 아 아 자손이 친정이 맞아요 음 음 저 혹시 네 뭐 혹시 저희 뭐 자손이 더 생길 그런 희는 있을까요? 또 아들 낳을 거 같은데 또 아들이에요? 어 아 좀 뛰었다 가나 아기가 이제 토 팔아먹게 생겼는데 네 이번에 건너 뛰고 가죠 이번에 갔다 가면 아들 또 낳아 아들보다 딸이 좋거든 그쵸 아들은 큰 도둑이고 딸은 이쁜 도둑이야 아 맞는 거 같아요 다 물어봤어요? 네 아 제가 몰랐던 사실은 많이 알 수 있었어요 응 감사합니다 네 알았어 애기 잘 키워요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너무 고맙겠습니다 리 여러분 MI 샌 우리 그리고 샌 다시 여기 샌 샌 샌 샌 샌 샌 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